의령군이 결혼을 앞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웨딩촬영비를 지원합니다.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사업은 사진촬영비뿐만 아니라 드레스 대여비와 메이크업 등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지원금은 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.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웨딩촬영을 한 만 18세 이상, 만 49세 이하의 청년부부로 신청일 기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어야 합니다.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 신청하면 됩니다.